매일 말씀 묵상 드디어 1년을 달려왔습니다. 12월 마지막 31일 말라기 4장 역대기하 36장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생명 처음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로 마치는 이 말씀 주제는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주인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생명을 끝내실 그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생명 없이 죽어있는 채로 육체만 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망당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로 생명을 회복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로 먹고 마시는 생명력을 얻어 생명을 얻어 오늘도 살아가고 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거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펴볼 그 마지막 그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먼저 22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 그 종말을 하나님의 완성시키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그 많은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과 또 하나님의 저주 알면서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악을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한 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의를 붙잡고 의로 인하여 오직 그 의로 곧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의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역대 기하 36장, 유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디기아까지 그 모든 왕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누부간네살이 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죠. 70년 동안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그 누부간네살 왕이 와서 한 일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라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라며 그 애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수는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앙신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손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역사의 주인은 오늘 2021년 마감하고 2022년 새로운 해가 뜨는 것 오늘도 한 페이지의 역사, 한 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에 동일하고 그 뜻의 발가를 맞춰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반역하는, 반항하는, 거역하는 또 뜻과 무, 뜻과 상관없는, 상관없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살아가는 삶인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어 살아간다. 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신은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싫어하시니 지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거둣을 두루누에 바다로 뛰어내더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힘을 일할 수 있는 목적과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새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불어서 생명으로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21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나는 생명으로 더 생명을 위하여 또 생명의 결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인가 내 안에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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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비하며 생명력 넘치는 좋아요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는 축복된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